기티 오늘날 당mia로 만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볼륨업 8월 7일까지 열심히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경연 즐겨주시는 것만큼 저희는 오대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 다른 페원들에게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볼링업 여기도 기다리고 있을테니깐요 힘들때, 눈물하는데, 슬플 때, 기분이 영 안좋을때 언제든 찾아와주시면 저희가 즐거움으로 무배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앞으로도 저희 볼링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상에 어떤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소중한 솔직한 댓글 남겨주시면 전화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면서만 없던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프지 마시구요! 네! 네, 행복하시고 엄청망치 못하시구요!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저녁 나 먹겠습니다! 네!